와우 와우 네 인사 먼저 드려볼까요 레디! 말맛! 말맛 태연 원수입니다 네 그러면 저희가 각자 소개 먼저 해드릴게요 네 우선 여러분 혹시 저희 일에 모두를 알고 계시나요? 네! 어 그래도 생각외로 큰 반응이 나와서 혹시 또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까봐 저희 앨범으로 잘해주셨으니까 이래요 앞으로도 저희 앨범글로 많은 사랑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앨범글로 마찬가지 이윤입니다 안녕하세요 앨범글로 광관입니다 와우 안녕하세요 앨범글로 이럼입니다 와우 안녕하세요 앨범글로 시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앨범글로 리아입니다 안녕하세요 앨범글로 리아입니다 안녕하세요 앨범글로 리아입니다 와우 여러분 오늘 축제 몇 개 스타에요? 와우 여러분 어때요? 데뷔 네 데뷔이 흘렸어요 와우 와우 저희도 데뷔이 처음이어서 많이 진단하고 떨리는데요 아니요 한번 해줄 수 있잖아 여러분 혹시 저희가 방금 보여드릴 곡이 어떤 곡인지 알고 계신가요? 와우 맞습니다 라리나입니다 와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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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